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터스텔라 영화를 소개해드릴게요. 인터스텔라는 2014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SF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우리가 아는 우주여행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죠. 이 영화에서는 지구의 미애와 우주를 탐험하는 일련의 모험이 그려져 있습니다. 이 영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우주비행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젊게 됩니다. 그들은 먼 미래에 지구가 멸망하게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. 인터스텔라는 시각적인 영상미가 아름답고 음악도 매우 인상적입니다. 더불어 이 영화는 놀라운 이야기 전개와 인류의 생존과 우주 탐험 그리고 가족의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생각해볼 자료를 많이 제공합니다. 이 영화를 보면서 인류의 미래와 우주 탐험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인생 경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는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?